1, 2,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그룹 우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그룹 김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그룹 사쿠라에미영입니다 시작이에요 엥? 뭐 있어요? 잠깐만 모르겠어 살아있는 거? 어디 있어요?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냥 만져볼래 그냥 만져볼래 언니 좀 맞죠? 잠깐만요 삼겹살 삼겹살? 오케이 오케이 저녁시간이어서 그냥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시간 다 됐어요? 이거 진짜 가져가서 씻어서? 오오 그러니까 식당에 가져가서 이거 그냥 한 입에 씻어 근데 이거 다들 어떻게 집어? 어떻게 집어? 나 못 집어 괜찮은데? 근데 이따 씻어야 돼 이따가 아! 아이고야 나 바로 씻어주실까 아! 빨리! 아! 아!